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2교시에요? 2교시 여러분들과 즐겁고 상쾌한 마음으로 저는 2교시 영상을 또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하여튼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댓글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같이 좀 힘들더라도 재미있게 즐겁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 투자의 길은 상당히 지겹고 재미없고 따분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기도 해요. 저도 외롭고 쓸쓸한 걸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적응이 됐어. 적응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고독을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즐길 줄 알고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돼가지고 모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말을 보냈잖아 휴일을. 근데 성공한 사람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CNBC를 많이 보는데 이 CNBC에서 그래요. 각 분야에 그 정상에 오르는 300명 이상의 인물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들이 주말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지 이제 분석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통점 다섯 가지 하나. 공통점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잠을 많이 자야 돼. 잠. 모자란 잠을 많이 잔다. 모자란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구독자분이 있는데 이분도 겁내게 자. 맨날 잠만 잔대요. 보니까 투자는 언제 하는지 밖에도 안 나가시는 것 같아. 잠만 잔대요. 하여튼 잠을 많이 자야 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두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츠 메저스나 애플 CEO 팀쿡 트위터 창업자 잭도시죠. 잭도시 그런 친구들도 최소한 7시간 잔대. 7시간 여러분들도 7시간을 충분하게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천회장은 큰일입니다. 7시간 거녕 4시간 정도 안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비몽사몽으로 정신력이 많이 다운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요. 그리고 가장 두 번째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돼.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엇이야.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중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자주 만나고 즐기고 어울리고 어울리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알겠죠. 제 말을 꼭 한번 듣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주말에 그 한 주를 미리미리 계획을 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주말에 10분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다음 주를 계획을 한단 말이야. 무엇을 할 것인지. 월요일날 무엇을 할 것인지. 화요일날 무엇을 할 것인지. 꼼꼼하게. 그래서 월요일 출발을 아주 순조롭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들이 체계적인 한 주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야.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특히 성찰하는 시간.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은 정신은 물론이고 몸에도 좋아. 건강에도. 그 성찰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우선순위를 세워보세요. 지금 힘든 일은 무엇인지 왜 힘든지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하여튼 그들은 그런 해결 방법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찰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 시간에 얘기했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 여러분들 투자주면 긍정적 아주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들 긍정회로 내가 긍정고문시키고 있잖아. 긍정적인 생각과 결합된 그런 긍정적인 행동 엄청난 시너지와 함께 성공을 부려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긍정적인 이유야. 알겠죠? 그들은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답시고 어줍잖은 그런 장기를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되고 발전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엔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지금의 마음가짐을 한번 보세요. 어떠신지 마침내 내가 성공하고 환히 웃을 사람인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삶을 살 사람인지 나를 성공할 수 없는 사람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야. 내 자신. 알겠죠? 내 자신임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어. 지금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우리 한국 스마트폰 인재사냥이 나섰어요. 인재사냥. 지금 나뉘어. 현재 받는 연봉의 4배 이상을 보장해 주겠대. 그래가지고 달콤한 제한으로 우리 국내 우수 인력들한테 유혹의 길을 뻗는 거야. 유혹의 손길. 여기는 러브콜 보내는 건가? 하여튼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저번에 파이낸셜 뉴스인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헤드헌팅 시장을 통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 여기 스마트폰 인력과 접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대거 영입하고 있대요. 대거 영입하고 있더라. 최근에 이들에게 제안을 받았다는 그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그런 프라이크십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그래서 2년간 연봉의 4배를 주겠대. 현지에서 거주할 집도 주고 자녀 장학금까지 마련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S급 인력의 경우 스페셜급 5배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어깨에 퍼집니다. 헤드헌트는 삼성전자에게도 상당수의 고급 인재가 중국으로 넘어갔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근 중국은 한국 스마트폰의 입지가 좁아진 틈을 타가지고 고급 인력을 빼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GOS 논란으로 어수선한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갤럭시를 뛰어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겠죠. 그 삼성의 스마트폰 IM 부분 인력이 2019년도에는 2만 7600명 정도 됐는데 20년에는 2만 7000명 2021에는 2만 6426명 이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감수하고 있답니다. 이 중에 중국행을 선택한 인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LG전자 역시 중국이 아주 군침을 삼키는 주요 인력 인력 시작 중 하나였죠. LG전자의 스마트폰 인력은 지금은 다른 사업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전히 최신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여서 중국의 전략적 영입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닥치는 대로 국내 인력을 빼갔던 2016년 당시처럼 섣불은 중국객은 최악의 경우 토사구팽을 각오해야 돼. 토사구팽 원래 중국인들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최대 9배 연봉을 약속받고 중국을 넘어갔었어요. 다수 인력이 근데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해고된 사례가 많아요. 스마트폰도 반도체와 다를 게 없다는 게 국내 전자업계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락 천금의 보수를 믿고 장밋 빛 미래의 중국 생활을 기대하겠지만 기술 이전이 끝나는 동시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냥 처음 2년 계약이라면 6개월 만에도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봉은 위안화로 받게 되는데 일단 일단 현지에서 아웃이 결정되면 그 즉시 계좌가 동결이 동결돼가지고 국내로 송금하기도 어려워져 몇 년 전 반도체 업계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업체로 이전하는 것은 신중력을 상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 사람 있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중국 애들이 하도 달콤한 그런 사탕을 던져주면서 꼬시는 것 같아. 내가 올 때는 감원 이슬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말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자사의 그런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잘 양성해가지고 대우를 해줘야겠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